연산군 일기 20건 연산 2년 10월 1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496년 명홍 치 근형 대사 헌 구치곤 등이 합사하여 아래 길을 서경에 이르기를 믿고 다시 범행하면 도적형벌로 한다 하였는데 주위에 이르기를 혼은 믿는 데가 있는 것 종은 제범이다 구하였습니다. 김효강은 오래도록 동궁을 모셨고 지금도 친근하게 모시니 내가 비록 주위를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처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종이 이르하니 믿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 이미 낙산사의 이를 징계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르하니 제범이 아닙니까? 이것을 죄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징계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0건 연산 2년 10월 1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대마주 복리 산국 분선사 주지 신 승통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다. 연산군 일기 20건 연산 2년 10월 1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경연의 납시였다. 대사헌 구치권이 아래그라. 태종의 신입판을 매안하는 날이 성중대왕의 대상전에 있는 것이 신의 의견으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지금 성중 부묘하는 날이 명년 2월에 있는데 그보다 앞서 선왕의 신입판을 옮기는 것이 사죄였다 합니까? 하니 왕이 좌우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물었다. 특징간 성중이 아래기를 신 등도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제 본부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랬습니다. 그리고 예저의 물은 즉 말하기를 입춘 후에는 산소 용맥의 금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태기를 하였다 했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만일 금기로 혐의를 삼는다면 우선 구덩이를 파서 덮개를 덮어두고 봄 향사가 지난 후에 다시 태기를 해서 매안하는 것이 마땅할까 합니다. 대범이 조청하는 일도 원래 참아 못하는 것인데 기일에 앞서 신의를 매안하는 일은 더구나 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징간 안치문 아래기를 신이 예저의 물은 즉 길일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금기가 된다고 하지만 원래 묘소를 수축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봄 향사 후에 매안하는 것이 가할까 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고쳐 태기라라 하여다 구치군이 아르기를 김효광의 일한 대관과 시종이 여러 번 청혼하였는데도 연호하지 않고 퇴장 사십을 속마치게만 했습니다. 유래 이르기를 사를 끼고 공을 속여 망령대이 이 의뢰를 내고 함부로 고치며 변란하여 법을 만드는다는 배인다고 하였는데 김효광의 죄는 바로 이 유래의 주문에 해당합니다. 당초 흥수와 개손이 진술하에 구한 것이 내수사를 위해서가 아니오 상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결정하여 끊어버리고 그 노비를 봉환역에 도로 속하게 한다면 흥수 등이 받은 상물도 공에 속하게 하기 때문에 흥수 등이 곁에서 청탁하고 김효광은 사설의 그 청탁을 들어서 제 마음대로 아래에 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교에 이르기를 전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등이 김효광이 아래에 사연을 보았는데 이르기를 선두 정안에 실린 노비는 경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비의 신공을 거두거나 전국을 출납하는 예가 아닙니다. 전일 흥수 등이 진술하여 구호하기를 감노사의 종 암흑의 아들 암흑의 암흑이라고 하였는데 강학손이 그 시비를 전혀 공간하지 않고 모두 강제로 내수사에 속하게 하였으며 지금 김효광은 이것을 직접 아래고 허가를 받아 이르기를 일반 공천은 소속된 곳에서 이동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따로 새로운 법을 만든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을 없애지 않으면 각 관측의 노비는 모두 내수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강서현의 노비 50여구도 흥수가 진고하였기 때문에 이미 선두안에 기록되었습니다. 각 관의 노비는 이것이 모두 국가 노비인데 부리려고 한다면 하필 내수사에 소속시킨 다음에 이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이르기를 성중조 때에 쓰여지는 법인이 지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구치고니 아르기를 흥수와 개소는 외주부의 괴수인자입니다. 상을 얻으려고 진고했고 김효광에게 창탁하였으며 효광은 직접 아래에 법을 세웠는데 이 법대로 한다면 무신년에 진고한 각 관측의 노비는 모두 분별 없이 내수사에 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봉안역은 이것이 경상도와 강원도 두 도의 지름길로써 외인과 사신이 지나는 곳인데 거기에 있던 노비 50여구를 빼앗은 내수사에 속하게 한다면 역절 5, 6일이 반드시 그 부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참천강 김수동은 아르기를 김효광의 이런 전학에서 그것이 그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대관과 시종이 역시 진청하기를 여러 번 하였지만 지금까지 윤회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각 관청이 소소한 공사를 제조가 분운하게 개달할 수 없음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 법을 만들고 예전 법전을 해서 회상하는 큰일을 어찌 황림한 대로 하겠습니까? 특히 통렬하게 징계하고 그들이 만든 새 법을 협파하여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 하고 구치군이 다시 아르기를 김효광의 저는 바로 함부로 고치고 변란하여 법을 만든 율조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신등이 율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 잘못 장형 1백 도우형 3년조에 의거하였던 것인데 지금 여기서 또 감안다면 실형이 이보다도 큰 것이 없으니 전율 조문대로 주의 주기를 청합니다. 신등이 한 황관을 제외하지 못하여 공사를 폐지하고 오랫동안 궁궐들에 서 있으면서 창안바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하니 왕이 이러기를 오래도록 대궐들에 서 있으니 어찌 폐단이 없을 것인가? 여름에 덥거나 비가 오면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탓하며 겨울에 크게 추워도 백성들은 역시 원망하고 탓하는데 내가 어찌 백성의 폐해를 생각하지 못하겠으며 공론이 이라니 주의를 더하지 않겠는가? 다만 김효광은 공신이니 형장 80만으로 속받치게 하겠다. 구치군이 아르기를 율조문대로 주의를 주어 경계함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만일 강형하고 속받치게 한다면 그가 앞으로 어찌 경계할 것을 알겠습니까? 하고 김수동과 안치문 아르기를 비록 사명에 처하지는 못하더라도 전 유울 조문대로 처벌하여 경계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짐작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부묘는 삼년상 후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것이다. 조촌은 종묘의 위프를 영영종으로 모시는 일이다. 연상군 일기 29년 영산 2년 10월 14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영춘현 등의 업을 옮기는 것에 대해 의논드리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대저 업을 옮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옛집의 전장을 버리고 새로 옮기는 곳의 쑥과 자포를 배자면 원망과 한탄이 일어나고 화기를 상하게 한다고 옛사람이 이미 말하였습니다. 하며 지금 아렌바를 보면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할 듯 합니다. 임천의 이런 신이 그 의부 형세를 알지 못하니 멀리서 짐작하기 어렵고 최부가 아마 반드시 잘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렌바로 문득 큰 일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니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다시 편리 여부를 알아서 아래게 함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묘사신 어색여 한치형 등은 의논드리기를 영춘현은 예전대로 하고 임천군의 성을 옮기는 것은 최부가 아렌대로 하되 다시 편리 여부를 살펴보게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영춘과 임천은 업을 설치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경솔이 멀리서 짐작할 수 없습니다. 최찰사가 가서 편리 여부를 살펴보고 교마해 백성들이 소원도 들어서 아래게 하소서 했는데 윤빌상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1기 20권 연산 2년 10일 14일 정의 세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측전 대마 두 주수대관 병조신 종삼낭 무가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다. 연산군 1기 20권 연산 2년 10일 15일 무장 첫번째 기사 2조에서 사과독서 할 사람으로 김전, 신용계, 이주, 개밀손, 강홍, 이모, 이과, 김감, 남군, 성중은, 최숙생, 정기량, 홍원춘, 박은등 14인은 선출라의 아래였다. 연산군 1기 20권 연산 2년 10일 16일 기축 첫번째 기사 지평강습돌 등이 김효강을 법조문대로 죄주기를 아랬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지평강습돌 정은 조원기가 김효강을 전율조문대로 다야 죄주기를 아랬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래기를 김효강이 별랑하에 법을 만든 자는 지극히 중하니 유래의하여 논단할 것이요. 조금도 용서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20권 연산 2년 10일 16일 기축 두번째 기사 고승군 2합의 2윤영이 상소한 일로 상소하다. 신의 손자 이 시몬이 그 아들 2윤영을 시켜 그를 울려 관직받기를 청하는데 시몬의 불유한 형상은 실로 일일이 다 들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대골들에서 질문할 때 신을 향하여 눈을 크게 뜨고 떠들어대는 것을 윤필상 홍엉이 앉아있다가 다 들었습니다. 후에 그 아비 2위가 적사를 폐하기를 계청하자 시몬이 그를 올려 스스로 변명하여 이르기를 적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신의 아비가 한 것이 아니라 조부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곧 그 원인을 핵실화해서 시몬을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시몬이 또 상사하여 비난하고 가련한 형상을 말하니 성종께서 신과 그 아비를 불러놓고 하교하기를 시몬이 개가 하면 와서 알리라고 하였는데 그 후 시몬은 한 번도 신의 문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비는 풍지를 얻어 우매해져서 인사를 알지 못한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개축년 봄에 그 아비의 사연을 들어 호소하여 관직을 받으려 하였는데 종부시에서는 개가 하면 와서 알리라는 성종의 전지를 들어 노신에게 물었으므로 신이 바른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르의 시말은 이르합니다. 그 후로 성종께서 다시 전교가 없었습니다. 지금 유령이 개축년 이전의 전교와 어서를 전구로 삼아 상사하네 이것은 유령이 그 아비를 옳다 하고 노신을 그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상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유령의 증조입니다. 고금천하에 어찌 증조를 그르다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의 나이는 지금 81세입니다. 덧밖에 작년 노경에 불쏘한 한 손자 때문에 만세의 강상을 회상하게 되었으니 신이 생각하온 즉 죽어도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의 성질이 잔약하여 일찌감치 적자를 죽이지 않았으니 이것은 신의 죄입니다. 또 신이 태종의 손자가 아니면 무엇으로 지기 위해 이에 이르렀을 것이며 신은 신의 손자가 아니면 무엇으로 지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신은 이미 신의 집에서 패역이 되었으니 언해와 의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유령은 아비를 위하여 하라비를 고소하니 어찌 사람이 도리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하가마 수산이 전교하기를 다시 전에 의논했던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여 다행히 하라 하여 연산군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16일 기축 세번째 기사 대마주테스 평조신 조익성이 사람을 보내어 포산물을 헌납하다 연산군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17일 경인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여 아래기를 김효강이 조종을 안중에 두지 않고 선왕의 법을 변화해 어지럽히니 그 죄는 마땅히 배워야만 합니다. 그가 만든 법을 없애고 또 유일 조문대로 주의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흥수 등이 진고한 노비의 조부모 부모가 내수사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상과해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29년산 2년 12월 17일 경인 두번째 기사 박안성을 예조 판수로 임명하다. 연산군일기 29년산 2년 11월 19일 임진 첫번째 기사 노사신 등이 이 수장의 가늠 사건에 대해 의녴드리다. 노사신 어색염 정문영 한치영 성준이 의녴드리기를 종부자매를 율학변이에서는 당자매라 했고 당률과 율조소이에서는 자기의 당자매라 했는데 헤이에스만은 종부자매라는 것은 아비의 당자매를 말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조문 중간전속조에는 모두 백숙모고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아비의 자매는 자기에게는 의당 백숙모라 할 것이오 자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헤이에 이른바 아비의 당자매라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어찌 헤이에의 잘못을 가지고 그 다른 것을 의심하겠습니까? 가하고 이익돈 윤여성은 의녴드리기를 율조문의 종부자매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정리나 법으로 말한다면 가늠죄의 경중은 친근한 대로부터 소원한 대로 가면서 점점 경해집니다. 만일 아비의 당자매에게는 교수형이고 자기의 당자매에게는 사형을 차지 않는다면 가한 일입니까? 하물며 소이와 당률에서 모두 자기의 당자매라 했고 변위에서도 당자매라 하였으니 헤이에서 이른바 아비의 당자매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헤이는 그 내용의 관부에서 정한 것이 아니요. 한 개인의 사사저술이니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며 유지는 의녴드리기를 이수장이 가늠한 일은 율조문의 대조와의 서로 경중이 있으니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아직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수장의 죄상은 정리인즉 다만 그 당자매를 가늠한 것이 아니라 저 삼촌의 조카도 가늠하였으니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신은 율조문대로 교수형의 차에 강상을 바로함이 어떨까 하였다. 이세자 신준 노공필 허침 안침 이슥함 김경조 조수기 이송 성세명 이감이 의녴드리기를 삼가 예문을 보면 대공은 구개울이 상기이며 그 정복은 종부형제자매이다 하고 하였는데 이것은 백숙부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율조문의 이른바 종부자매는 자기의 당자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율조 소위의 설명이 옳은 것이오 혜의의 설명은 근거가 없는 듯합니다. 하고 주익정은 은현드리기를 지금 형조에서 은현난 것을 보면 이수장의 죄는 율조문과 서로 맞지 않으니 어디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혹입니다. 삼가 석영을 삼가여 보면 주의가 의심스러우면 겉 경한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주익정의 의논을 쫓았다. 의녴드린 신하들이 함께 아래기를 오늘 모든 의녴드린 뜻은 다만 열문 중 자매관계를 분명한 것이지 이수장의 죄를 의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익정의 의논을 쫓는다 하니 주익정의 의논에서 다만 주의가 의심스러우면 경한대로 한다고만 하였으니 수의하는 뜻과 상반됩니다. 열문 중 분명하지 않은 곳은 반드시 서로 인원해 하나로 통일해서 만세의 법전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 주익정의 의논을 쫓는다면 후에 혹 당자매를 가늠하는 자가 있더라도 역시 주의를 결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통일하여 법을 정한 후에 그 사람이 주의와 정상을 보아서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변의에는 사죄라 하였는데 나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주익정의 의논을 쫓은 것이다. 지금 경등에 말을 들으니 매우 옳다 하고 드디어 노사신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29년산 2년 10일 19일 불가합니다. 개정하기바랍니다. 또 선능 참봉 등을 종국품에서 띄어 유품으로 하니 외람됨이 막심합니다. 역시 개정하기바랍니다. 금년에 사당을 세우고 묘수를 옮기며 궁구를 수리하는 일들을 백성에게 부역시켜 백성의 힘이 벌써 고온하였으니 체봉을 짓는 일이 다시 부역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의왕후 구며대에 성종께서 명하에 체봉 설치하는 것을 정지하였으니 성종을 본받기 바랍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선능 참봉을 초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선능을 위한 것이다. 체봉에 관한 일은 전래를 상과에 아뢰게 하라. 신계원의 일도 함께 상과에 아뢰라 하였다. 지평 과학 중원이 선능 참봉 등의 승직이 온당치 않다고 하려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상 분위기 29년 산 2년 10일 19일 임진 세번째 기사 강기선 등의 관찰사 정미수가 계문하지 않은 일로 아뢰다. 의검부에 정수의 주안을 내리며 전교하기라 이는 반드시 이기순이 혐의를 가지고 무고한 것이다. 그러나 벗고 복수가 함께 도망갔는데 반드시 이 두 사람을 신문하여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관찰사는 한 지방의 소임을 맡고 있으니 졸지에 잡아올 수는 없다고 본다. 승정원의 의견은 어떤가 하였는데 승직 간귀선 이인형 표 연말이 아뢰기를 관찰사 정미수가 곧 계문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성명하신 정세에 어찌 한 어리석은 백성이 말로 인하여 이미 수령을 잡아왔는데 또 감사를 잡아온다면 이것은 견문에 해괴하고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채에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승직 신숙은 송질 정광세는 아뢰기를 무릇 이렇게 어지러운 말을 하는 자는 함부로 추국하지 못하고 반드시 의검부에 가둔 후에 추국하는 것이 대전의 법입니다. 그런데 충청감사가 곧 보고하지 않았으니 신등의 의견으로는 의검부에서 아뢰대로 하여하겠습니다. 연산군 일기 29년 연산 2년 12월 20일 퇴사 첫 번째 기사 지평 강숙돌 정은 주원기가 섰는 창봉 등과 신개원의 일에 대하여 논개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년 3년 12월 20일 퇴사 첫 번째 기사 이조가 신개원의 일이 전례가 없는 것임을 말해다. 이조가 아뢰기를 신개원의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비록 전례는 없지만 역시 일시의 특언이니 이 뜻을 대관에게 효유하라 하였다. 장령, 이, 유청, 정은 주원기가 섰는 창봉과 신개원 및 체봉에 관한 일에 대하여 논개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0권 현산 2년 12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구치권이 불교를 승봉하는 일 신개원의 지수 등에 대해 아뢰다. 대사한 구치권 등의 아뢰기를 전해에 대관들이 소상제를 마련하며 온당치 못함을 들어 논란한 지 여러 달에 일을 얻지만 운유를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 또 대상제를 마련하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의 하교에 이르시기를 공시의 도우를 일으키고 석시의 교우를 줄어들게 한다 하였으며 도첩이 없는 증을 환속시키지 못하는 쓰령을 파면하였으니 이 때문에 중외의 애쓰는 전하께서 불교를 승상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종 대왕은 사사히 농장과 노기를 협파하였으니 그 성격이 지극합니다. 세종께서도 초년에는 태종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절대로 불교를 승상하지 않았는데 만년에 가서 내불당을 문소정 북쪽에 창건하며 온 조정이 놀라나여 갔나였습니다. 그때 성경관의 유생들은 이르기를 이단이 파이아우로 일어나리 하니 우리 두호가 쇠해질 것입니다. 헛되이 구속되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성경관을 비우고 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저 세종께서는 처음에는 승봉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저기하신 처음에 어찌 이르하실 것입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침을 조심하기를 시초에서부터 한다 하였으니 시초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신계원은 전에 창량 현감을 제수받아 부임한지 오래되었지만 어미가 늙었다 하였으므로 참작해서 경기도 죽산으로 옮겨주었는데 이 계동이 경기 감사가 되자 상피해하는 관계로 신계원을 진천으로 바꿨으나 그때 어미 나이 이미 73세였지만 아무 말 없이 부임하였습니다. 신계원이 지금은 김포현룡으로 있는데 풍관 중 한환 같은 자가 작패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리며 어미 또 세잔하기 심하므로 어미를 시켜 말씀을 올려 국가를 기만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임지로 돌아가게 하소서 선능 참봉을 모두 참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선왕조에서 신구, 광능, 창능, 순능, 참봉은 모두 직장에 재수하였으니 지금도 이 준례에 의감이 갈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사과독사는 일미, 시학 등의 일은 일체 거행하겠으나 그 나머지는 모두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연산군 1기 29년, 연산 2년 12월 22일 2번째 기사, 일본국기 전주 상성포의 아프다 원형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로를 헌납하다. 연산군 1기 29년, 연산 2년 12월 24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왕이 영사전에 나가 대상제를 거행하다. 연산군 1기 29년, 연산 2년 12월 24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연필상 등이 이 시몬 집안의 상소에 대해 의논들이다. 불효 불순의 죄는 침고하면 성립된다고 유리 명문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금고를 당한 지 19년이나 됨으로 생각하면 그간에 반드시 허물을 고치고 제 스스로 새로워져서 그 조부를 기쁘게 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협의 상언을 보면 이렇게까지 심하니 상스럽지 못함이 심합니다. 대제 사람이 조부가 되거나 부친이 된 자로서 그 자손이 가난하고 천하게 된 것을 보고 누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와는 반대이니 손자로서의 효다가 굴하고 사랑하는 어버이의 큰 은혜 역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조부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 한층 예극동 성주는 의논들이기를 이협의 상언의 사연이 너무 심한 것은 오랜 분안에서 나온 듯합니다. 그러나 이시문의 죄를 지고서도 사태감을 사인하여 그 조부를 기뻐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이시문의 과실입니다. 무릇 조부가 그 자손의 불효 불순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니 친구에 따라 죄를 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협의 뜻이 일하니 이시문은 소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유념은 다만 아비를 위하여 신혼하려 한 것이니 이것을 함께 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며 어색이 없는 은혼들이기를 옛날에 광장이 아비에게 불순하였는데 온 세상이 모두들 불효라고 하지만 맹자만은 그와의 사이를 끊지 않았는데 이것은 애금이 여겨 용서한 것입니다. 이시문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아비 분하게 여기고 미워해 하는 것도 역시 너무 심한 것 같으니 이 역시 한지반의 일륜의 변입니다. 선유가 이르기를 인군은 명을 짓는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관부로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불효를 치주어하고 불자를 제재하는 것은 모두 인군의 이의를 보아 작정하기에 있습니다. 신이 전에 의논 드릴 때에도 감히 의논을 정하여 아뢰지 못했고 삼가 위에서 재결하기를 아뢰했는데 지금도 감히 다시 의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 드리기를 이시문의 죄는 처음에는 외방에 부처하는 것에 이르렀는데 그 후에 성종께서 특별히 종친 시예에 나오게 하여 가자하게까지 하였으니 죄의 경종을 알 수 있었으므로 소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시문을 처벌한 지가 20년이 되려 하니 능력히 징계되었을 것인데 지금 이합의 상황을 보면 묵은 분안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명률에 비록 자손이 위법한 경우에는 징고하도록 하여 죄죽여하였는데 이합의 고소가 이라니 소용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유지는 의논 드리기라 이시문의 범행은 신이 전번 의논에서 자세히 의논 드렸는데 지금 그 조부가 올린 말을 보면 그 전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강상 관계의 고충한 일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의 의논대로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세자 노공필, 허침, 이슥함, 김경조, 이감은 의논 드리기라 이시문이 죄로 폐기된 것은 용서할 만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합의 상언의 내용을 보면 이시문은 아직도 허물을 리우치는 실상이 없고 또 조선 간의 시비를 쟁변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일륜의 큰 변이니 성종께서 소용하려 하였으나 끝내 소용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신준은 의논 드리기를 이업의 상언을 살펴보면 이시문의 죄는 풍속 교화의 관계가 있으니 경이하게 관직을 제수할 수 없습니다. 성종조에서 끝에 소용의 명이 없었던 것은 역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박근 박철현은 의논 드리기를 과연 이합이 아랜 바와 같다면 이시문은 불순한 손조가 되는 것입니다. 강상은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니 삶과 위의 재개를 바랍니다. 하며 성현은 의논 드리기를 지금 이합이 글로 아랜 것을 보면 조선이 서로 원수와 적이 된 것이 일륜의 큰 편입니다. 이시문은 형사가 그 조부와 함께 이 세상에 설 수 없습니다. 하고 윤효소는 의논 드리기를 신이 들은 즉 선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합이 아랜 것을 보면 이시문은 아직도 호물을 유치고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아 그 조부의 말이 이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강상의 큰 변입니다. 신은 전번 의논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 삶과 위의 결정을 바랄 뿐입니다. 하고 주익정은 의논 드리기를 전들 이 율명의 상서로 인하여 의논 드리기 하였을 때 신은 이시문은 예사람의 글을 읽었고 또 주의를 입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호물을 유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는데 지금 이합의 상황을 보면 이시문은 오히려 지금까지 호물을 유치지 않았으니 관대하게 논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하고 안치만 의논 드리기를 이압이 사의를 위하여 선자를 비유하는 잔인 페리안 형상이나 이시문이 나라를 위하여 조부를 거슬러 낭비하고 민망스러운 정상을 성조께서 그 실제 무죄함을 애강인이 여기에 화해하도록 타이란 전지에 대하여 은신이 전해 의논들이 되입니다.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합의 소장을 보면 첫째 대골뜰 질문에서 이시문이 눈을 크게 뜨고 떠들어댔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이압은 이시문을 불효 불순의 죄에 빠뜨리려 하였으니 이것은 큰 일륜의 큰 변입니다. 조부와 소년은 지친 간이라 의리상 민망함을 말하여 하는 것인데 이는 곧 예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인도하는 도리의 뜻입니다. 둘째, 그 아비 이시문이 적사를 파하는 글을 이시문이 거짓 만든 것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이시문은 비록 아비의 명령을 겁내어 사실 이 글을 만든 것이니 원래 그 진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압이 비록 거짓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시비로 써야 어찌 거짓이라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시문만을 죄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 성중께서 허물을 고치도록 허락하였는데도 이시문은 한 번도 신의 문정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압이 일찌감치 시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니 이시문이 비록 죄를 지고 사탁함을 자인하는 울부짖으며 따르려 해도 결국은 제 몸을 죽여서 조부의 악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예사람이 말한 큰 지팡이로 때리려 하면 달아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넷째, 이시륜영이 아비를 위하여 조부를 고소하니 역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시문의 상서에는 특히 아비의 궁한 것을 민망해하여 그 원통함을 풀려는 것이오 그 정조부를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시문을 미워하는 것이 이미 심하기 때문에 윤형도 함께 지목하여 강상의 죄인이라고 했던 것이니 그것이 인정과 천리에 어찌 되겠습니까? 다섯째, 이시문의 신의 손자가 아니라면 무슨 관거로 관직에 임명될 것입니까?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대저종친이란 족보에 끊어지지 않았으면 의뢰 모두 녹을 받아 그 차자를 부양하는 것은 조종이 남겨준 언택이지 바로 그 하랍이나 그 아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압은 국가의 장록을 한 집안의 것으로 생각하니 매우 안될 일입니다. 무려 사람이 혹 그 자손의 부도함을 호소하다가도 추국하게 되면 곧 도리어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의하는 천성이 끝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압은 무슨 마음으로 옛날의 잘못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모하마에 해치려고 말려는 것입니까? 이것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고 홍어 은은 이압이 아랜 것을 보면 이심원이 죄가 없을 수 없으니 소용한 게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권경이는 의논 드리기를 이압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19년 전의 일을 추기하여 일일이 설수를 해가며 아뢰었습니다. 비록 타인간에 있어서도 오히려 구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조부와 손자 간의 권력 지친에 있었어 이겠습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이압의 소유는 사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유령이 그 부친의 기한이 박도한 것을 통절히 생각하여 위의 언택을 잊기를 바라며 글을 올려 진수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그 아비를 옳다고 그 할아비를 그르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정밖의 말입니다. 국가에서 시몬부자의 사정과 범행의 경종을 짐작해서 이를 처리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며 주우수기는 의논 드리기를 사람이 이른바 사람답다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아비 아랜 것을 보면 이 시몬의 죄는 조종에서 조부를 욕부한 것으로써 다른 불순한 자손의 이유가 아니니 원래 먼 변방에 내쳐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왕이 그 죄를 제일 낮게 하여 파직하고 소용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으로도 상언이 지중합니다. 어찌 무죄한 사람은 예와 같이 관직을 제수하여 조종에 서게 하였다. 연산군 1기 29년 산 2년 12월 24일 정료 세번째 기사 대마주 풍당 이군 폐수 평조신 종 능등수 성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다. 연산군 1기 29년 산 2년 12월 25일 무술 첫번째 기사 가 유령 옥동의 살인죄 문제를 증경 정성들에게 의논하게 하다. 의검부가 아래기를 가 유령 옥동의 살인죄는 대시하여 교수형에 차하는 율조항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예로부터 종치는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없으니 정경 정성과 정부의 육조 찬판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29년 산 2년 12월 25일 무술 두번째 기사 선능 찬봉 신 계원 김효강 1로 이자건 이 아래다. 작년 이자건 이 아래기를 선능 찬봉 등을 모두 참직으로 올려서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선왕조에서 없던 예입니다. 개정하기 바랍니다. 신계원은 만일 늙은 어미를 위한 것이라면 사직원을 내고 돌아가 복량 해야 할 것인데 가만히 늙은 어미를 씻겨 말씀을 올리게 하여 턱명으로 경직에 받고 임명하였으니 후일의 준례가 될까 염려됩니다. 전의 관직을 도로 제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광의 일은 아직도 결정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선능 찬봉에 관한 일은 들어주지 않겠다. 신계원은 이것이 특제이니 어찌 후일의 예가 되겠는가 김효광의 일은 상고에서 후에 결정하였다. 이 자건이 다시 아래기를 능을 모시는 찬봉을 선왕조에서는 모두 직장을 제수하였는데 이 역시 기성의 법이니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계원을 특지로 받고 임명함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라 특은은 예나 이제나 다 있던 일이다. 만일 특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권세가 아래의 사람에게 있고 인구는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0권 연산 2년 10일 20월 무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 진궁 병부 소보 원 무 사람을 보며 토산물을 헌납 하다. 연산군 일기 29년 산 2년 10일 26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쓰룡관 에게 밭 50결 노와 비 모두 육구를 시룡관 에게 밭 30결 과 노와 비 모두 사구를 하사 하다. 연산군 일기 29년 산 2년 10일 26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작년 이유청 과정은 조원기가 신계원 및 선능 참몽 에 관한 일을 논기하고 두 아래길에 박인순 박형래 김말선 등이 죄를 입은지 아직 2,3 삭도 못 되었는데 직체벌 주도로 명하니 명이 본삭할 뿐만 아니라 또한 벌하여 악을 징계하는 뜻이 없습니다. 신 신 도니 병조의 의망을 격려하지 않고 특별히 선정관에 제수하였으니 신은 전학해서 탁명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윤 흥상은 일찍에 주의를 범하여 형장 80에 고신 3등을 빼앗겼습니다. 대저 사사 주의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을 지나야 서임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용하도록 명확한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윤구 유노는 종신토록 금고에 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선왕조에서 죄가 있다여 폐기하였던 것인데 지금 갑자기 서용하도록 명하니 짐작하여 하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년 연산 2년 12월 26일 기하 세번째 기사 대마주 평조신 조흥은 칠 성순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험납 받아 연산군 일기 연산 2년 12월 27일 경자 첫번째 기사 정은 조원기가 아르기라 신계원을 턱지로 제스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선능 참봉의 일은 전례에는 모두 칠품직을 주었는데 지금 육품직을 주니 외람하기 막심하여 소명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고쳐 바라잡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원일기 29원 연산 2년 12월 27일 경자 두번째 기사 사헌부가 상사하기라 신등인 신계원이 관직을 바꾸도록 하라는 일 권종 등에게 자그를 범람한 일 윤구 윤우 윤후를 서용한 일 신동이가 특명으로 선정관에 제수된 일 박인손에게 직접을 도로 주는 것이 불가함을 우르러 신청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아직 퀘한 허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신계원이 전에 축산 진천에 임명되었을 때는 그 어미의 나이가 이미 70이 지난 데도 아무 말 없이 취임하여 기한을 채우고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포의 수령 여자 그 어미 잔패함을 부족하게 여겨 경직으로 바꾸려 하여 천원을 희망하면서 어미를 시켜 말씀을 올려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300리 내에 서임하는 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권종 등 3년간 능을 무신수고는 성상의 선대에 교도하시는 마음으로 중한 상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신하가 된 자의 직분으로서 당연히 할 일입니다. 하물며 조종조에서 모두 품관으로 하는데 불과했는데 전하에 와서 범람하게 유풍관을 제수하니 이것은 선왕의 기성 법교가 무너진 것입니다. 윤 흥상은 전에 이천부사가 되었을 때 사사로의 고자를 기른 죄를 면허리하여 우연히 얻은 자식이라고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감사해 보과해 전문하게 해서 천창을 기망하였다가 마침내 중한죄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1년이 지나자 무덕 서용하도록 명하니 이것은 사사죄를 범한다는 2년을 지나야만 서용하는 법이 크게 무너진 것입니다. 신돈이는 일찍이 내금위가 되었다가 제주가 없기 때문에 산관이 되었습니다. 또 출신이 없고 전주에 천거가 없는데도 특별히 이직을 재수하니 신등은 전하께서 무엇을 취하여 그를 동룡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쓰는데 제주를 의논하고 천가에 의명하는 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박인손은 자신이 큰주를 범하였고 박경래 김말손 역시 중한절을 입어 모두 고신을 거두었는데 겨우 두달이 지나서 곧 돌아주도록 명하니 벌주어 악을 징계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주고 뺏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서 사람들이 전하의 얕고 기쁨을 엿볼 수 있는 일입니다. 윤구동을 특사하는 명은 전하의 어버이에 대한 사후에도 생존하신 것처럼 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구동은 선한교 죄를 지고 먼 지역으로 귀양 갔었는데 오늘날 그를 놓아주도록 명했고 또 그를 서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세종은 우리 동방의 성군이지만 시몬이 국구로서 태종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몬의 아들인 심야 심결은 세종의 시대가 다가가도록 한 번의 음명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종이 부왕의 예사를 존중하여 사사은해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는 폐후를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또 윤부등을 서임하니 부왕을 공경하고 어렵게 여기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등이 늦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선앙의 성흔을 본받으면 길이 허물이 없다 였으며 예기에 이르기를 하늘은 사사로의 덮음이 없고 땅은 사사로의 시름이 없으며 이로는 사사로의 비침이 없다 임금된 자는 이 세가지 사사로움 없음을 받들어 천하를 위로한다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모든 일을 예법에 건가여 행하고 이 세가지 사사로움 없음을 몸소 실천하고 이미 내린 명을 빨리 거두기를 바라는 지극한 소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박인손의 일은 가사 오늘 죄를 입었더라도 내일 허물을 벗으면 직첩을 도로 주어도 가할 것이다 윤구 등의 일은 선도라도 심년임은 반드시 변하는 것이다 죄를 입은지 이미 오래였으니 소용함이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신돈의 이런 특별한 사사 은혜 일분 나머지는 모두 들어주지 않겠다 하였다 연상군 일기 29년 선 2년 12월 28일 신측 첫판 자 사흥부가 상차 학교당 신등이 신계원 등의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천창을 번거롭게 하였는데도 아직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통분함이 이럴 데 없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신계원은 김포가 박하다 하여 어머니를 시켜 말씀을 올려 특별히 서울관직으로 바꿨는데 신등이 농계한 즉 전교하여 이르기를 특별한 은혜 다 고하였습니다 신돈이는 경력도 없고 이조에서 망하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선정관을 제수하였으므로 신등이 농계한 즉 전교하여 이르기를 특별한 은혜 다 고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저기한지 오르지 않았는데 사사 은혜를 써서 법을 헌드는 비록 능을 모신 수고는 있지만 선왕조에서는 칠풍간만을 제수하여 그 중례가 되었는데 지금 이미 이루어진 법규를 어기어버리고 범람하게 유풍간을 제수하겠습니까 신등은 원래 전하의 정성과 효도가 지극함을 압니다 그러나 권종동이 어찌 특별히 우대하여 상줄 공이 있겠습니까 사사로의 죄를 범하여 파직되면 2년을 지나여 서임하는 법은 분명히 범령의 천머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윤흥상은 범죄에 파직된 지 겨우 1년이 지났는데 문득 서임하도록 명하니 신등은 그가 무슨 공로가 있기에 법을 굽혀서 서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구등은 선왕께 죄를 지고 오래도록 먼지방에 귀양가 있었는데 천도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니 윤구등이야 혹시 징계하고 고쳐서 스스로 새로운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왕의 상복도 아직 벗지 않았는데 문득 서용하도록 명하니 생존한 것 같이 하는 생각은 간절하시다 하겠지만 목맥안에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정성은 지극하지 못함이 있는 듯 생각됩니다 박인선 등은 관직을 뺏은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어 곧 돌려주니 특별히 벌주어 악을 신경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박인선은 지난여름에 주의를 범하고 특별히 가마해 용서함을 받았는데 전문에 또 죽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전교하여 에르기를 요순같은 임금이라도 역시 사사라는 은혜를 쓴다고 했는데 신등이 듣기로는 왕자는 사사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대개 왕자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림해 사사가 없을 뿐입니다 옛날 요인금은 천하를 순인금에게 주었고 단주에게 주지 않았으며 순인금은 천하로서 우인금에게 주고 상균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관이라도 사사로운 은혜를 쓰지 않는데 한매 다른 사람에게 겠습니까 요순이 사사로운 은혜를 썼다면 요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가바라근대 선왕의 성헌을 본받아 임금은 사사가 없으며 몸소 실행하사 내리신 명의라 하지 말고 회의신 등의 말을 쫓아주시면 조중의 다행이요 종사의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년 연산 2년 12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청천군 한혼 양인 김철산 밭을 빼앗아 나무를 신고 밭갈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강제로 정추의 눈을 사들였고 김포읍의 아전을 구타하니 사무와 탄핵하여 감찰 김괭필을 보내어 그를 공문하게 하였다 승경원에 전교하기라 철산의 밭을 하나님 모두 사들였다 했으니 강제로 빼앗아 쓴 것이 아닌 듯하다 철산이 없었던 일을 무고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 하며 승경원이 아래기라 한혼의 천성은 몰래 광폐하니 이런 일을 하는 일이 그것이 무엇 괴이하겠습니까 철산이 옮아간 것은 침탈을 당한 지가 벌써 오래되어 스스로 고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묘직이 임중생의 공초에 이르기를 철산이 밤을 따면서 길을 낸 것이 아니라 8-9월간에 하난의 첩이 노비 5명을 데리고 밤 따러 다니며 길을 내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공정입니다 사실 철산이 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하난을 죄주는 것은 매우 다당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로 유를 참조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현상군 1개의 29년 32년 12월 29일 이민 첫 번째 이사 밀양부사 한증의 사임 청원에 대해 승정원과 의논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로 밀양부사 한증이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상언하여 사임하기를 청하나 대저 수령은 백성의 임하는 관훈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와 함께 다스리자는 어진 수령뿐이 다고 했으니 그 소임이 지극히 중한 것이다 쓸만한 사람이라면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옳다 그런데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이렇게 사면하는 것이 가하냐 하며 승정원이 아르기를 수령의 소임이 매우 중하니 상교가 지당합니다 다만 어버이의 나이가 70이면 한 아들이 돌아가서 부모를 복량하며 또 300리 밖으로는 소임하지 말도록 대전에 실려 있으니 한증이 역시 안연히 부임할 순 없습니다 그 상언을 회사로 내려보내 영령을 상고하여 아르게 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29년 연산 2년 12월 2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유청 점은 조원계 아르기를 신계원 박인송 신돈 윤구 민 선는 참봉 등에 관한 이를 신돈은 물러가서 반복하여 생각하였는데 고쳐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초기여서 사방에 써진 정체를 바라는 날에 특별히 사사로운 은혜를 쓴다면 중요해서 실망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